잠깐 시간 될까? 만날 수 있을까? 평일엔 아니고 그냥 보고 싶어 그래 웃지 말고 대답해 줄래 그럼 나 괜히 살래 장난치지 말고 내게 답해 줄래 어떻게 생각해 만나서 반가워 아마철 인사부터 이런 말이었는지도 나 이제 내게 다가서려 해 거리를 좁혀버려 해 나 망설이지 않기를 우리가 만약 시작한다면 그 누구보다 예쁘디 예쁠 거라 생각해 혹시 넌 어때? 할 얘기가 많은데 마침 널 집 근처야 혹시 나 괜찮다면 잠깐 시간 될까? 만날 수 있을까? 평일엔 아니고 그냥 보고 싶어 그래 웃지 말고 대답해 줄래 그럼 나 괜히 살래 장난치지 말고 내게 답해 줄래 혹시 근데 말야 내 고백 말이야 답 안 해줘잖아 넌 내 나왔던 것 같아 부담만 가져도 돼 진짜야 나는 괜찮아 맘이 정리될 때 끝이 기다릴게 내가 그리 갈게 맘이 정리될 때 끝이 나왔던 것 같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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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맘이 정리될 때 끝이 나왔던 것 같아